안녕하세요. 오늘은 탄소중립을 향한 해결책에 집중해 보겠습니다.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 탄소중립은 사용하는 탄소량과 제거하는 탄소량을 갚게 해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. 해결책은 다양합니다. 1. 재생가능 에너지 태양광, 풍력, 수력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. 2. 에너지 효율성 개선 LED 조명,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 등을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입니다. 3. 친환경 교통수단 전기차와 수소차 사용을 장려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증가시키며 자전거 라이딩 및 걷기와 같은 녹색 교통수단을 생활화합니다. 4. 녹색 인프라도시, 녹화와 같은 친환경 건물 설계를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를 증가시킵니다. 5.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, 이산화탄소를 대기에서 포집해 안전하게 저장해 대기 중 농도를 낮춥니다. 이와 같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탄소 배출을 관리함으로써 탄소 중립 달성은 가능합니다. 각국 정부와 기업,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하여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. 지금 바로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보세요.